어브스트럭티브 슬립 암리아라 그래 가지고 한국말로는 수면 무호흡증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기 그림 보시면 우리가 잠을 잘 때 이제 숨이 가는 길이 이렇게 코로 가는 길 그 다음에 입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연구계를 지나서 이쪽에 목구멍을 지나서 이렇게 애플로티스를 지나서 이제 기도로 들어가는 에어웨이가 두 루트가 있죠 입을 통한 루트 그 다음에 코를 통한 루트 그게 여기서 만나서 다시 기관지로 들어가는 폐로 들어가는 이런 루트를 따라가는데 지금 오브스트럭티브 슬립 암리아라는 건 잘 때 이 공기끼리 막히는 거에요 다시 말하면 입으로 가는 공기끼리 막히기도 하고 코로 가는 길이 막히기도 하고 그래서 잠잘 때 숨을 못 쉬는 거죠 그래서 뭐 뇌로 가는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고 또는 코고리가 아주 심하고 뭐 주변에 있으실 거에요 뭐 자다가 갑자기 하면서 하면서 숨 넘어가는 듯 하다가 갑자기 푹 하고 뭐 이러는 거 이제 그런 게 이제 수면무호흡증 이라고 하는데 이 osa 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는 해요 요새 약자들 되게 많이 좋아하잖아요 근데 의사들도 용어를 만들 때 이렇게 약자를 좋아해요 오브스트럭티브 슬립 암리아라는 게 이런 거죠 오브스트럭티브 회세성 수면무호흡증 그래서 osa 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증상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타나요 뭐 우울증도 온다 그러고요 우울증도 온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건망증도 오고요 그 다음에 막 불안해져요 이 이리터빌리티라는 게 뭐냐면 예민해진다 한국말로는 예민해진다는 표현이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막 예민해져 가지고 짜증스럽고 막 그렇고 그 다음에 두통도 오고 그 다음에 restless sleep sleep 이라고 해서 뭐 계속 이제 피곤한 거죠 그 다음에 am sleep 오전에 졸려요 그 다음에 코를 골고 입이 마르고 그 다음에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목도 아프고 뭐 땀도 흘리고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질병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가 또 있는데 adhd 라고 해서 들어보셨을 거에요 어테이션 디피션 시 하이퍼 액티비티 디지즈라 그래가지고 어 이게 산만한 거죠 주의결핍 장애라고 하는데 adhd에도 한 40% 연관이 있다 그러고 알츠하이머 치매랑도 연관이 있다 그러고 그 다음에 우울증 하고도 연관이 있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스트록이라고 해서 뇌출혈 그 뇌출혈 지반 그거랑도 연관이 있다 그래서 뭐 심방 부정맥 뭐 이런거랑 다 연관이 있다 그러고 또 이렇게 침물이 넘어오는 거 aced leaf flux도 있다고 그러고 귀만 하고도 연관이 있대요 뭐 일부는 또 뭐 그 발기부전 하고도 연관이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일반적으로 전반적인 컨디션을 되게 망가뜨린다 잠을 잘 못 자면 이렇게 망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심장병 장려 우울증 뭐 만성피로 그 다음에 어 발기부능 부전 이런 것도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뭐 일반인들한테는 뭐 유병률이 보니까 보통 한 10에서 한 20%까지 보고를 하더라고요 일반 노멀 퍼플레이션에 한 10%에서 20% 정도까지는 이게 발생을 한다고 해요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옆으로 누워 자는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양압기라고 해가지고요 CPAP이라는 건데 잘 때 이렇게 마스크 꺼가지고 계속 공기를 밀어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막히지 않게 공기가 계속 넘어가게 그런 작업을 하는 이런 걸 끼고 자는 그런 것도 장치가 나와 있어요 그만큼 실제로 이걸 겪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고 불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뭔가를 공부하려면 일단 해부학부터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입을 아 벌리면 여기 이렇게 목젖이 보이죠 이렇게 여기 이제 목젖이잖아요 목젖이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사시스라고 해가지고 이거 그냥 쉽게 말하면 목구멍이에요 한국말로 뭐 한자어로 뭐 이렇게 있는데 그냥 목구멍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목구멍이고요 그 다음에 글로소팔레타인 아치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톤실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뭐 편도선 벗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톤실이라는 게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앞 입 뒤쪽에서 이 기관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조금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긴 연구계라고 하고 여기는 경구계라고 하는데 입천장 만져보면 여기는 단단하고 여기는 말랑말랑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경계가 있고요 어쨌든 뭐 이런 해부학적 용어를 왜 갑자기 알려주려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말란파티라는 인도 출신 미국 의사 마취과 선생님이 만든 어떤 클래시피케이션이에요 그래서 마취과 의사거든요 기관지 삽관 할 때 입을 벌려 봤을 때 이럴 때 기관지 삽관이 힘들다 뭐 이런 거를 이제 공부하려고 만들어 놓으신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구분인데요 이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냥 흔히 여러분들이 집에서 거울 보고 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내 수면 무호흡에 대한 어떤 정도를 호고리에 대한 정도를 볼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입을 쫙 벌렸을 때 혓바닥을 내밀고 이렇게 그래서 했을 때 이 연구계 목젖 이런 것들을 좀 보자는 거죠 그래서 클래스 1은 목구멍이 다 보이고 소프트팔레이트, 오블락, 목젖, 그 다음에 파시스 이게 목구멍이라고 그냥 얘기했죠 그 다음에 필라들이 보이는 거 요거를 가지고 클래스 1이라고 하고 클래스 2는 목젖이 달랑달랑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대부분 다 보이는데 목젖이 일부 가려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클래스 3는 목젖이 보일랑말랑한 경우를 클래스 3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4는 목젖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드팔레이트, 연구계가 아예 안 보이는 거죠 이 연구계 아까 해부학에서 봤을 때 여기 글로소팔라타인 아치라고 했잖아요 이 연구계의 아치 부분이 안 보이는 거를 클래스 4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집에서 한번 해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무턱이 있는데 내가 코를 곤다 이러시면 집에서 거울 보고 에에 하면서 크게 입을 벌려 보시면 아마 내 목젖이 어디쯤 있나 요걸 가지고 대충 확인해 보실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에요 말란파티라는 의사분이 만드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볼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단면으로 봤을 때 아까는 입을 벌려서 봤지만 지금 이 단면으로 봤을 때 혀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연구계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에피글로티스라는 게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보컬 코드, 성대에 있는 부위를 우리가 글로티스라고 하는데 글로티스 위쪽을 스프라, 그 다음에 밑을 서브글로티스라고 해서 이걸 다 해서 이제 라링스라고 저희가 불러요 근데 요거를 요 입안에다 딱 거울 같은 걸 넣어 가지고 보는 후두경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놓고 보면 이게 혓바닥이고 그 다음에 요게 에피글로티스고 그 다음에 이런 뭐 큐리폼 카틀리지랑 커네큘레이트 카틀리지 뭐 이런 뭐 조음에 관여하는 이런 것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이 뒤쪽으로는 식도가 있죠 그래서 밥을 먹을 때는 이 에피글로티스가 훅 닫아줘 가지고 여기 목구멍으로 음식물이 안 들어가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식도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말을 하거나 소리를 낼 때는 여기가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발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또 요건 또 왜 보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아까 봤던 이 말란파티 클래시피케이션이 이렇게 4개로 나뉜다면 이번에는 이렇게 호막 레안이라는 사람이 만든 이 두 분이 만든 호막 레안 클래시피케이션이 또 존재해요 후두경을 넣었을 때 이렇게 그레이드1은 전부 다 이제 글로티스가 다 보이는 거죠 성대가 성대부가 다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2AB로 나뉘는데 이렇게 글로티스가 1분만 보이고 그 다음에 3 같은 경우는 닫혀있고 그죠 글로티스가 아예 안 보이죠 그 다음에 그레이드4는 아예 다 닫혀있는 그래서 요런 상태로 가서 이제 호흡을 어떻게 잘 하느냐 숨을 잘 쉬느냐 요런 걸 이제 판단하고 마취할 때 마취의 어려움 수술 전에 이 마취가 이 환자 기관지 삽관이 힘들지 아닐지를 보는 그런 기준인데 이게 또 수면 모험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로 간단하게 보면 된다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일반적인 우리가 수면 자세에서 숨을 쉴 때는 코로 가는 요런 에어웨이가 있고 입으로 가는 에어웨이가 있잖아요 근데 코를 곤다는 것은 파셜 업스트럭션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연구계와 목젖 있는 데서 공기가 덜렁덜렁덜렁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여쪽으로 공기가 갔다 맞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코를 심하게 골다가 안 골다가 또 확 골다가 이런 식으로 파셜 업스트럭션이 계속 일어나는 거고 이제 obstructive sleep apnea 라고 하는 os complete 라고 하는 부분은 입으로 들어가는 공기길 코로 들어가는 공기길이 다 막혀서 이 연구계 뒤쪽에서 목구멍에서 그래서 이렇게 꽉 막혀서 숨이 안 쉬어지는 건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해하면 뒤에 어떤 수술이 나한테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거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